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을 기념하는 추모제가 전남 장흥군 해동사에서 열렸습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모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하고, 전통 제례를 시작으로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추모사와 참석자 분양 참배로 추모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내년 112주기 추모 행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를 찾아와서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고 정신을 계승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1주년인 동시에 추모제 개최 67년째 되는 해로 1955년 이후 매년 의사 순국일에 맞춰 해동사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